박진광씨의 정말 울림있는 목소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 가요열창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가수 김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요열창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쇼 가요열창 출단할텐데요 이번 무대 소개해주시죠 네 이번 무대는요 자 잔태수씨가 준비하셨네요 예의천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의천에서 살아남습니다 중과 학교가 살아 숨지는 예의천에서 삽니다 산적고 학교가 살아 숨지는 예의천에서 삽니다 산적고 격치 좋은 내 고향의 척으로 이어습니다 소란적이 난 나의 안장 시간쓸의 꽃 동문상윤장 대를 올리고 나면 세상 건네 사라지고 소란적이 난 나의 안장 내 부대간 정의를 받고 우리의 참에서 삽니다 멀고 인심 좋은 내 모양의 저 내 사랑입니다 내 영혼의 사랑에서 놀이하고 소동력 그대에서 너를 나누면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